하나님,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. 자녀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어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자녀들이 이 세대 하나님의 궁사로 자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삶으로 살아내고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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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